호이비아르? 자 케인! 와! 들어갔어 케인! 돌아왔구나 케틀식이! 아 루카스 모으라 루카스 모으라 좋아 좋아 루카스 모으라 흐민이 줘 흐민이 줘 툭 줘! 자 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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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쏘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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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영빈 하나씩 달았는구나! 달슨의 라이브! 아 이거 확실히 예 케인이 돌아왔네요 케틀식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 케인이 딱 오니까 손캐라인의 파괴력이 확실히 좀 살아납니다 이 토트넘도 확 반등을 좀 하네요 사실 토트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케인 없을때 최근에 이 내리 3연패 크 이런적이 없었잖아요 정말 최악이었던 흐름 리버풀에게 졌죠? 브라이튼에게 졌죠? 첼시에게 졌죠? 3연패를 당하고 있었는데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게 그 3경기에서 골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와 이거 진짜 큰일났다 케인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진짜 공격이 안되는구나 또 손캐라인 케인이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도 공간도 안나오고 기회도 많이 찾아오지 않는구나 이것 때문에 진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났다 에? 토트넘도 순위도 막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가버렸고 무리누 감독들도 큰일나는거 아냐? 경질살 이런것도 좀 나왔었는데 케인이 딱 보니까 확실히 그냥 다른 팀이 완전 돼버립니다 예 캐테식의 복귀와 함께 음 손흥민 골 넣었습니다 야 진짜 오래 기다렸죠? 한달 한달 예 현지시간으로 1월 2일날 리즈와의 프리미알이 그때 골을 넣었고 이어졌던 1월 5일날 리그컵 브랜트포드와의 경기 때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골이 없었잖아요 모든 공식 경기 다 합치면은 6경기 에서 골이 없었고요 프리미어리기만 따졌을때는 5경기 동안 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골을 딱 맞는거죠 아 근데 골 진짜 58분에 네 1대0으로 앞서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팀의 두번째 골 케인이 딱 기점 만들자 케인 진짜 대박입니다 이 선수 진짜 왜 에이스 에이스 하는지 알겠네요 이제 이제 웨스브롬이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볼을 뺏어가지고 케인이 기점을 딱 만들어가지고 루카스몰에게 주죠 진짜 그 네 카운터 어택의 뭐 정석이죠 그냥 케인이 딱 볼 주고 루카스몰의 영향을 루카스몰가 막 달리기를 막 막 합니다 이쪽 옆에서 손님들 함께 뛰기 시작하죠 엄청난 속도로 막 달리죠 그러니까 이제 루카스몰가 딱 주니까 손님 선수가 오른발로 잡아가지고 갔다 그냥 확 때렸는데 임팩트 골퍼가 손 닿았지만 그냥 맞고 굴절 들어갔습니다 네 아 잘 넣었죠 잘 넣었죠 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게 진짜 요새 그 현재서도 그런 평가를 했는데 지난번에 가디언도 그랬고 아마 비밀씨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손님 선수가 뭐 케인이 없어서 공간이 없고 슈팅 기회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자꾸 골을 못 넣으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져 보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골이 필요했거든요 일단 골을 넣어야 뭔가 다시 끌어올리고 막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 골을 만든거죠 어 이 골에 대해서 BBC가 다 그 들어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크으 웨스브롬이 토트넘의 치명적인 반격 카운터텍이죠 토트넘의 치명적인 반격으로 웨스브롬이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치명적이었죠 케인, 루카스모라, 소릉민 사실 이 선수들 막 한번 몰아쳐가지고 딱 하니까 이거에 당했다 이런겁니다 웨스브롬이 치명적인 반격에 아 잘했습니다 아 손 선수가 이거 말고도 오늘 확실히 또 케인이 옆에 있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좀 붙는 것 같고 몸도 좀 가볍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팀에서 가장 많은 유효스팅 3개 때렸구요 키패스도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어 또 오늘 골로 해가지고 이제 득점왕 경쟁에 다시 한번 붙은거죠 살라하고 물론 이제 다음에 경쟁들이 이어지니까 또 약간 수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살라하고 현재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골차로 다시 붙은거에요 어 그러면 다시 계속 좀 해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케인까지 돌아왔으니까 그런데다가 소름이 선수도 커리어 하위 찍을 수 있는 딱 이제 발파를 잡았습니다 뭐냐면 오늘 골로 프리미어리그 13번째 골 올 시즌 넣었거든요 근데 소름이 선수가 지금 6시즌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시즌 가장 많이 넣었던 해는 2016 2016 2017 시즌 때 14골을 넣었던게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인데 한 골차입니다 그럼 남은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졌다 네 아 잘됐습니다 네 자신의 또 커리어 하위를 찍을 수 있는 크 정말 좋습니다 아 근데 케인 진심 대박이네요 네 대단한 존재감입니다 케인 있고 없고에 따라서 토트넘이 완전 다른 팀이에요 어 아이 골 넣는거 진짜 그 선제골이었잖아요 0대0으로 팽팽하던 순간 54분에 호이비어르가 정말 전진패스 팍 찔러주니까 와 와 진짜 케인 터치감 와 지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던데 오니까 왼발로 퍼터치 한 번에 딱 잡아주고 오른발 각도 만든 다음에 이제 오른발이 주발이니까 왼발 퍼터치 한 번 딱 내어주고 오른발로 그대로 군더더위가 없어요 라멜 나고 완전 다르잖아 볼 잡았을 때 막 끌지 않잖아 그냥 퍼터치 오른발 그냥 이렇게 때려버리는 이런거는 골키팍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죠 이 정도의 타이밍이 걸려버리면 그것도 파워포스트 보고 약간 약간 감아 때리는 너무 잘 때렸죠 케인이 확실히 돌아왔구나 네 이러면 이겼고요 케인도 이렇게 되면 아니 뭐 쉬다 나온 선수 맞아요 바로 골을 넣고 열세번째 골입니다 손흥민과 똑같아요 열세골 열세골 이 두 선수가 지금 팀에서 차지하는 득점 비율이 뭐예요 거의 절대적인데 이러면 이제 케인도 득점 랭킹 공동 2위 올라온 거고 올 시즌 모든 데 케인이 통틀어서 올 이번 시즌 서른번째 경기 출전이었거든요 스무 골이에요 이거는 케인의 일곱 시즌 연속 스무 골 이상 넣은 기록이 오늘 딱 세워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한 시즌 스무 골 넣는 거 쉽지 않은데 일곱 시즌 연속 이렇게 우리가 뭐 신계 선수들 빼놓고는 사실 이게 인간계 선수들이 이렇게 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케인은 확실히 최고의 선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케인이 토트넘 통산 오늘이 317번째 경기였는데 거기서 208번째 골 넣은 거에요 아니지 뛴 경기 수만큼 비슷하게 골을 넣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토트넘의 전설인 오비 스미스와 딱 같습니다 뛴 경기 숫자와 골수가 같아요 이거 되게 독특한 그런 건데 그래서 토트넘의 그 오랜 역사 백년이 넘는 역사에서 모든 역사를 통틀었을 때 두 번째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해리 케인이 되었습니다 뭐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는 역시 토트넘의 레전설이죠 지미 그리브스 네 1960년 70년대 활약을 했던 이건 깨지가 어려워요 266골을 넣었거든요 이건 케인이 어 아니다 케인이 이거 이 페이스로 한 4시즌 연속 더 3시즌? 정도 쯤이면 이것도 깨겠네요 여하튼 뭐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케인이 더 놀라운 건 이런 거 같아요 케인은 아니 회복력 뭐에요 진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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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회복력 맞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1월 29일에 리버풀 경기에서 이제 부상당했잖아요 양쪽 발목 전반전에 그래서 후반 시작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양쪽 발목을 다 다쳤기 때문에 뭐 이거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다가 아 근데 좀 상황이 좋은 거 같아서 한 그래 진짜 빨리하면 2주 걸릴 거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오늘 일주일 만에 복귀한 거거든요 물론 일주일 살짝 넘기라 하지만 대량 한 일주일 만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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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사람 맞습니까? 브라이튼 경기 첼시 경기 두 경기만 결정한 거에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복귀하면 2주 만에 복귀 한다고 그러더니 두 경기만에 복귀를 한 거네요 이런 기적의 치료법 기적의 회복력이 뭔지 아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쳤기 때문에 치료를 한 다음에 부상 부위를 치료하고 몸이 나으면 뛸 수 있는 실전 체력이나 재활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치료와 재활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일주일만 잡아도 2주잖아요 그게 기적의 회복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2주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진짜 와 네 진짜 놀랍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놀랍습니다 예전에 질라탄이 다쳤다가 굉장히 빨리 복귀한 다음에 잘 그랬잖아요 사자는 인간처럼 회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자는 사람들하고 달라 인간하고 달라 엄청 빨리 복귀해 이런 정도의 부상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게 있었는데 케인도 이 정도면 사자가 아닐까 좀 쉽기도 하고요 아 더 놀라운 거 그래 놓고서 90분 풀타임 뛰어요 이 친구 진짜 아니 그래 놓고서 90분 풀타임 뛰면 어떻게 해 아 케인의 엄마가 질라탄입니까 무슨 빨단의 소리를 아니 원래 부상당했다가 이제 돌아오면 몸을 서서히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한 후반 한 15분 정도 뛰게 하고 그 다음 경기는 뭐 한 30분이나 한 45분 뛰게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선발 복귀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선발이더니 그것도 교체도 안하고 풀타임 뛰어 그러더니 골도 너 저는 그래서 아 이거 좀 무리하게 지금 무린유 감독이 경질설도 있고 토트넘이 워낙 3연패하고 그러는 거니까 야 이건 분명히 좀 무리하게 복귀했나 보다 서둘러서 복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예전에 2019년에 챔피언스 결승전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 그래서 실제 경기를 좀 봤으면 좋겠다 뛰는 몸 상태 감각 이거 약간 강제 복귀 아니냐 아니네요 그냥 사자네 사자 연막이었다 어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시즌 무린유 감독과 토트넘이 워낙 잘 쓰네요 어 부상 아니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부상부상이었겠죠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도 한번 다쳤는데 맨유 원전 가서 막 난리 골 넣고 어마어마했잖아요 케인도 약간 약간 구라뉴의 2탄 아닌가 싶기도 해요 활력도 오늘 케인이 90분 풀타임도 풀타임이지만 팀에서 가장 많은 슈팅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은 키패스 이 친구는 확실히 보통인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선수를 얘기하고 싶은거는 호이베르는 진짜 꼭 얘기하고 싶긴 했어요 호이베르 뭐 손케이었던 부활이 오늘 경기 가장 포인트긴 하는데 호이베르는 정말 꾸준히 잘하네 꾸준히 네 호스코워드 8.4점 받았습니다 어 오늘 그 케인의 골 자체도 정말 기가 막히게 넣었죠 어시스트를 그때 했을 때 호이베르가 딱 연결하고 케인이 마무리했을 때 BBC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케인에 대해서 역시 토트넘의 돌파구다 그러면서 이제 호이베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이베르 호이베르가 잉글랜드 캡틴을 찾기 위해서 바늘 구멍과 같은 그 좁은 공간을 찾아서 공을 찔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케인이 한 번의 터치와 한 번의 컨트롤로 슈팅을 떼어서 골을 넣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호이베르가 정말 어시스트 자체도 좋았는데 그거 말고도 팀에서 가장 많은 터치 최다 터치 최다 패스 최다 가로채기 최다 태클 가운데에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앞쪽에 있는 소름이가 케인이 당연히 살아나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최고 평점을 후스코는 줬고요 평점 보니까 소름이 선수가 공격수 중에서는 평점이 제일 높습니다 7.8점 케인이 7.6점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게 이렇게 케인이 복귀하면서 토트넘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내려서지 않는 수비축구하지 않는 공격적으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케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름미도 살아나고 그래야 팀도 이제 지긋지긋한 수비축구 하나 하죠 제가 오늘 경기에 전체 히트맵 보여드릴게요 자 케인 없을 때 토트넘과 있을 때 토트넘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이 토트넘이고요 오른쪽이 웨스트룸입니다 많이 달라졌죠 우리 제가 경기 끝나면 최근에 이 히트맵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저렇게 박스 쪽에 선수별로 없고 거의 하프라임 기준으로 밑에만 있었던 팀이 토트넘이었잖아요 네 오늘은 케인이 돌아오니까 바로 왼쪽에 토트넘 저런 히트맵이 나옵니다 뭐 저렇게 올라가야죠 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경기 좀 해야죠 이러면서 이제 순위도 예 많이 올렸죠 어 이 경기 바로 직전엔 9위였는데 지금 이제 첼시와 승점이 같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골 득시다에서 7위긴 한데 물론 첼시가 이 다음 바로 셰필드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순위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또 한숨은 좀 돌렸다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케인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싸우고 경기력도 좋아지고 손흥민도 골 놓고 이렇게 되다보면 이어지는 경기가 11일 목요일 새벽 이게 FA컵 16강 에버튼 경기 있죠 이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토트넘 뭐라든지 득점 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설 연휴인 14일 일요일에 또 새벽에 맨체스터 시티와 원전기기를 치러야 돼요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에버튼 맨시티 경기 앞두고 이런 경기력과 또 케인이 복귀했다는 건 진짜 큽니다 무엇보다 오늘 간만에 경기 볼만 하네요 재밌네요 이렇게만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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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